하웨이 휴! 자 오늘은! 꿀잼 마마리! 시간 찾아왔습니다! 오늘 영상은 무려 이 레인보우 프렌즈에 모든 색깔들이 다 붙여진다 무지개 레인보우 가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톤즈님의 꿀잼 여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레인보우 프렌즈들 바로 쫓기고 있습니다 이 레인보우 가시구나 그린이 위험해 탄력이 좋아서 살았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우리다가 레인보우 프렌즈들 다 썰리는 거 아니에요? 친구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 레드 이 자식 과감하게 버려버린다 허프링은 좀 안전하지 않을 있지 않네요 어쩌다 저런 괴물이 탄생한거야 레인보우 같이 탄생하게 된 원인은 레드 때문이었네요 저의 삶을 죽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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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전하지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안전하지 아니면 지금 이 레인보우는 배고픈 아티스트가 어렸을 때 제가 예상했을 때 좋은 아티스트였지만 생활이 어려웠다 그리고 한 동안 내가 내가 만들었던 돈이 더 많이 제 집에서 제 집에서 제 공장에 있는 제 공장에 있는 제 공장에 있는 그들은 그들은 너무 많은 색을 구입했다고 그리고 삶은 불가능한 제 그림처럼, 빌드가 흘러가게 되었고 제 아내는 2개의 직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혐의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혐의를 하지 못했고 그녀는 저에게 혐의로드가 제 잊은 꿈을 만들었고 그녀는 우리의 꿈을 만들었고 그녀는 저에게 혐의를 얻었고 저에게 혐의를 얻었고 그래서 그녀는 저에게 혐의를 구입했고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꿈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기 잡는 와중에 계속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몰래몰래 그림을 계속 그렸나 봅니다 아 근데 일에 한가지 일에도 집중을 못 하다보니까 그 어부에도 제대로 되겠어요 오 근데 레인보우 트레지크가 있는 놀이동산 근처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바다 상태가 왜 이러죠? 여기에서 한번 대박을 노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오 멀리 나오니까 물고기들이 마구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형 색깔의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어 알록달록한 물고기들 많이 잡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 왕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뱅크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... 이 기회는 뭔가... 이 기회는 굉장히 역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그러니깐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대요 모두가 어부의 삶이 더 비참했었어요 야... 근데 심지어 그 어부의 삶이 더 비참했었어 그 어부의 삶이 더 비참했었어요 결국엔 그 어부의 삶이 더 비참했었지만 제 왕은 다른데 그는 먹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는 뭔가 더 비참한 삶이 더 비참했었죠 그는 정말 나쁜 삶이었어요 그는 정말 나쁜 삶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는 한 일을 못할 수 없었죠 그는 그는 우리의 삶이 더 비참했었죠 그는 우리의 삶이 더 비참했었죠 그는 우리의 삶이 더 비참했었죠 아내마저도 이제... 레인보우 갓을 무시합니다 아내마저도 좀 더 비참했었죠 하지만 저는 또한 더 강한 것 같았었죠 그는 그 삶이 더 비쥬해졌었죠 그는 이제... 거의 더이상... 그는 자연스럽게 비쥬한 것 같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찾았었죠 그 삶의 삶은 이미 좀 불쾌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았죠 그는 아무도 없는 삶을 구입했었고 그는 내가 내가 그의 삶을 구입했었고 그는 그의 삶의 삶이 더 비쥬했었고 마구마구 먹었고요 결국에 나이키는 상하다 내 머릿속에 영감 레인보우 색깔들이 마구마구 떠올라 그렇게 인생 역작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잡공통에 다시 아냐의 사위도 도와주고 새로운 집도 만들기 원했지만 현실은 나는 화가의 무명 화가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더러운 세상 다 부셔버릴거야 아내와도 이혼을 해버리고 집도 잃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거를 잃은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이 무지개 바다 정체가 계속 궁금했는데 우리 음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얻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물품이나 물품을 얻고 그것은 안 돼! 그 색깔들이 살아있었어요! 들어온다! 모지개가 잡아먹어요! 이렇게 탄생이 안 되는 거구나 레인보우가시 결국 모둠을 다 잃고 괴물이 되어버린 레인보우가 나 이렇게 만든 원흉이 바로 레드를 없애야 된다는 그 생각만이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와 이 자식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 만드는 무지개 소스 폐기물들을 그냥 바다에다 막 버린 거네 아 내가 잘못했다 그니까 엄청나게 많이 시도한 그런 폐기물 들이네요 레인포우르 프렌즈러들 만들기 위해서 그걸 그냥 그냥 처리할 데가 없애고 그냥 바다에 버리고 아 근데 이게 원래는 괜찮을텐데 레인보우 PCD를 뭘 계속 그냥 먹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되게 악영향이 줬던 것 같아 시끄럽고 날 인간으로 되돌려놔 아니요 저는 희윤만을 다시 만드는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칼라스플리터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당신의 색으로 만들었다고 이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미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미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괴물을 미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를 했다고 없을 계기인가? 컬러스 trochę하면 저거 색깔 분위기 아니야? 짜아 목숨을 건 철투 이제 안에다가 넣기 마면돼 빨리 간다아!! 어? 야 색깔이 완전히 분리돼버렸어 성공했네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은 어떤가 아 색깔들만 쏙 떼주는게 아니라 그냥 말그대로 분해시켜버리는거였네요 어? 어? I guess I'll never find out